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이란 명목으로 업체당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누가 대상이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규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현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은 해당되는 사업체가 신청만 하면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인이 1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제조업과 상시 고용인 5명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인 음식, 숙박업주 등 가운데 2월 또는 3월 매출 총액이 1월보다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소나 사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하거나 상인회, 직능단체, 산업단지공단 또는 각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현장 접수는 상인회와 관련 업종단체,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중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신청은 사업자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가 홀수이면 홀수인 날, 짝수면 짝수인 날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입금 계좌번호, 줄어든 매출을 증명할 카드 매출 점표로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정부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상 시설의 경우 2주간 휴업 연장에 동참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재료비와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재개장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대료나 인건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오는 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 사용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가급적 이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업주가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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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